1년 내내 신비한 안데스의 만년설을 마주할 수 있고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땅을 품고 있는 곳 극과 극의 자연이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하는 신이 내린 땅, 칠레 안데스의 청정한 자연이 선사한 축복의 땅, 그곳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갑니다 누군가에겐 꿈의 여행지가 되고 누군가에겐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는 곳 눈을 뗄 수 없는 경이로운 자연과 잊을 수 없는 환상적인 경험이 기다리는 곳 진짜 대단하다 안데스의 땅, 칠레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지구 반대편 남미대륙에 위치한 칠레는 비행시간만 최소 30시간 이상 걸리는 곳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휴스턴 두 번의 경유 끝에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칠레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여정은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시작합니다 만 년선을 품은 안데스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 산티아고 산티아고는 인구 700만의 대도시로 칠레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유럽풍의 정치가 느껴지는 아르마스 광장 산티아고는 16세기 스페인의 정복자 발디리아 장군이 세운 도시입니다 광장 주변의 유럽풍 건물들은 식민시대에 건설된 유산들로 광장엔 칠레의 아픈 역사가 현재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쪽에서 울려 퍼지는 흥겨운 칠레 전통음악이 제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 이 춤은 칠레 전통춤인 꼬에까라는 춤이고요 이 춤은 칠레 명절때나 독립기념일 그리고 추석 때 그럴 때도 많이 이럴 춤을 춥죠 꼬에까라는 남성이 여성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손수건을 흔들며 추누 춤인데요 저도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29년 전 처음 칠레로 이민 왔을 때 이 춤을 배웠었는데요 오랜만에 추는 춤인데도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앙코르 요청에 다시 공연에 나섰습니다 이방인의 춤 사위가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파트너가 두 명씩이나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르마스 광장이 산티아고를 가장 가까이서 느껴볼 수 있는 곳이라면 산크리스토발 언덕은 산티아고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산크리스토발 정상까지 등반 코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저는 푸니꾸라라는 이동식 기차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산티아고 멋있는 풍경이 아주 쫙 펼쳐지고 있어요 정상에 가까워지자 산티아고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칠레 국교는 천주교인데요 산크리스토발 정상 부분에는 십자가들로 꾸며진 산책로가 있습니다 22미터의 대형 성모 마리아상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산티아고 시민들은 이 성모 마리아상이 자신들을 수호해 준다고 믿고 있는데요 전망대에 다다르자 눈앞으로 탁 트인 산티아고의 전경이 내려다 보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대도시의 풍광을 만년설이 내린 안데스산맥의 고봉들이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안데스산맥은 칠레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인데요 칠레 사람들에게는 없어서 란 데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안데스산맥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안데스의 세계 저기엔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저는 안데스산맥이 지나가는 칠레 내륙의 휴양도시 북곤으로 향할텐데요 차를 타고 10시간 북곤에서 다음 여정을 시작합니다 북곤은 칠레 원주민 마푸체족의 언어로 산맥의 입구를 뜻하는데요 비자리카 화산 발치에 자리한 작은 마을 북곤은 1년 내내 화산을 오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고개를 들면 만년설이 내린 비자리카 화산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기보는 저 화산이 비자리카 화산입니다 장난까지만 하더라도 화산 폭풀로 인해 활동이 아주 많았던 곳인데요 제가 저산 꼭대기에 꼭 등반해서 멋진 비경을 보고 오겠습니다 해발 2,800여 미터의 비자리카 화산 과연 정상은 어떤 모습으로 저를 반겨줄까요? 비자리카 화산에 들어서자 검은 모래로 뒤덮인 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화산 폭발의 흔적들이라고 하는데요 가이드를 따라 걸어 들어가자 이번엔 용암지대가 넓게 펼쳐집니다 안데스에는 2,000여 개의 화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북곤의 비자리카 화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활화산입니다 지난해에도 대규모 폭발로 많은 용암들이 여기까지 흘러내려 왔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마그마가 내려온 흔적들과 이 엄청난 양의 화산재들 그리고 이 화산 돌멩이들 이 거대한 양에 보고 정말 놀랬고요 이야 정말 자연의 힘이 대단한 걸 새삼 느꼈습니다 용암지대의 무성한 수풀들을 해치고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이번엔 폭포가 장관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폭포가 불과 1년 전 화산 폭발 때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언제 다시 폭발할지도 모르는 이 불의 산을 마포체 원주민들은 영혼의 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마치 신이 빚은 듯 경이로운 자연이 펼쳐지는 곳 하지만 저 영혼의 집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늘의 뜻이겠죠?